오랜만이네 웬일이냐 이번주 금요일 당연히 삽가능이지 그럼 그때 보자 아 애들이랑 뭐하고 놀지? 야야 우리 2차 어디로 갈까? 야 나 컨디션이 별로라 집에 갈게 무슨 소리야? 아직 10시밖에 안됐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진짜 컨디션 별로네 오늘은 일찍 가서 좀 쉴게 아 기빨려 슬슬찍할 타이밍을 잡아야 할텐데 야 거짓말 아니라고 에띠제가 울고 있는거 진짜 봤대도 아 분명 모임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? 이번주에 약속 엄청 많네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일인데 이번주는 약속이 아예 없네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이 푸제한테 연락해볼까? 크크크크 이 책 완전 재밌는데 얘들아 여기 근처에 맛있는 초밥집 있다는데 같이 가자 들어가요 보다 놀아 너 sou